그래 결국은 주차장 하는거잖아 나한테 박수야 박수 한번 뒤져야 돼 손한테 다가보네 아유 차로 된장에 찍어놨잖아 여기 계단다 여기 계단다 내가 힘이 센 사람이다 그냥 안 마 전혀? 아니 뒤집는 거 한번 이야 마루 소금 아 지금 안 돼 아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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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얼굴을 찍을 수 없으니까 이거 보여줘 정말 소금이 너무 맛있어 아시리 바로 해외 토핑 갑니다 바로 해외 토핑 갑니다 바로 해외 토핑 갑니다 구조 이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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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